네 안녕하세요. 번호페이트 조정입니다. 전번 금요일에 케이실드 3기 최종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게 됐죠. 이번에도 최종 면접 전체 다 지원하신 분들은 3대1 정도 되고 최종 면접에는 1.5대1 정도로 인원으로 최종 면접을 받습니다. 1기 2기 그 다음에 이번에 3기를 보면서 여전히 좀 하고 싶은 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준비하는 학생분들한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다음에 혹시나 케이실드 4기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떤 거든 그런 것 같아요. 회사의 면접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육과정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B.O.B.나 케이실드 이런 면접을 준비할 때 그게 공통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써놓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격증, 여러 가지들을 많이 써놓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파트를 가지고 면접을 많이 물어봐요. 그 면접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사람당 부여되는 시간들은 5분에서 5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면접관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지만은 저는 항상 면접을 가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파트,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판단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했다고 써 있는데요. 그 기술적인 것들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때 이렇게 딱 보면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내가 어떤 공격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공격기법도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연관된 이제 공격기법들을 이제 물어봐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은 실제 자신이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웹패킹 같은 경우에는 뭐 SQL 인젝션이나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책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니면은 실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들이 그 강의가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만 이렇게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면접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들어봐도 아 실습을 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실습을 직접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그런 연구소에서도 연구 보고서도 나와요. 자신이 직접 실습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70%에서 이제 뭐 90% 정도까지 기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준비하고 뭐뭐 할 때도 뭐 많은 책들을 이렇게 그 참고를 해요. 그리고 많은 동향들도 참고를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실습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조차도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다 개발을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실습을 한 것처럼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하다면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뭔가 부족하면은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또 이론적으로 어떤 기본기들을 계속 쌓아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직접 실습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프로젝트 한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더 따라하도록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면서 그거를 기억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어떤 업무들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거의 A4용지 반질 정도 쓸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짜 자기가 직접 해본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 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나중에 물어보면 몇 명이 있냐고 했을 때는 뭐 4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은 거기 4명에서 5명들이 다 똑같은 거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큰 프로젝트. 정말 프로젝트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주제가 보면은 거의 뭐 논문급이죠. 논문급으로 너무나 좋은데 실제 거기에서는 자기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먼저 기획이나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K실드 면접감들 입장에서도 당장 그 잠재성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K실드 끝나고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 내에서도 개발자만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UI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기획을 잘 하고 올 수 있는 아니면 또 PM은 또 팀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잘 어필만 해주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산점이 굉장히 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썼던 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물고 물어지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어떤 심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잘 답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꼭 기술이 좋다고만 해가지고 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고 자기가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점수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주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점수를 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그렇게 평범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맡았던 거에서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 하신 분들은 만점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약 거기다가 언급을 했으면 정말로 자기가 장점들을 좀 잘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잘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 쪽을 많이 해가지고 오셔요. 정말로 그리고 나중에 케이실드 쪽으로 나중에 결과들도 봐도 거의 다 이제 개발이 기반으로 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을 입히는 거죠.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들이 맞다면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그것들의 장점들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없애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들 플러스 보안을 입혀가지고 더 강화를 시켜야 하는 거죠. 약한 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강화된 것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과정들이 4개월 프로젝트까지 하면은 거의 5개월에 가까운 그런 과정들 다 과정이 끝나고도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끝까지 하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쏟는 시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뭐 200시간이라고는 하는 그런 강의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그 3개월에서 4개월 많게는 5개월의 시간들은 그 팀원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무튼 그런 대안 노력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들었을 때 강사분들한테 강의만 딱 듣고도 나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어 라고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 멘토가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할 수가 있다 라고 하겠지만은 자기가 그만큼 시간들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떤 모습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버리지 말고 특히 이제 개발 쪽이나 그쪽은 정말로 강점이에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 연구소에서 정말 논문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최근 트렌드인 블록체인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취약점 분석하거나 개발을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 과정에다가 입힐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면접감들하고 같이 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또 계속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질문과 답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